가만히 들어 보여 봐요 가만히 들어 보여 봐요 이거 철타 무너지면 텔타야 되거든요? 야 저 주면이 거치 텔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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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타서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물에 힘이 있거든요? 그거 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맵은 철치형 바리게이트가 되게 많아요 내가 물을 못 가요 어디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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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요 올라와요 뭘? 우리는 다 수영하고 있어 fam 님들 반지의 지왕 한번씩 뽑셨죠 الج몔널에서 이런 배타고 오는 worldview는 안나옵니다 아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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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 내가 봤어 이 새끼들 올라가서 막아세요 올라가서 막아세요 끝에 올라가서 막아세요 야 말타고 빨리 돌쭉할 사람 모여라 운상맞고 대가리 운상맞고 솔직히 대가리 깨졌으면 좋겠다 렌사가 깨졌어 아니야 확인 확인 이쪽으로 오세요 저 점프하는데 오세요 너무 느낌 무섭떨어져요 조심해요 하나 둘 셋 으아악 으아악 에러빈다 에러빈다 오케이 에러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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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세요 오케이 미사킬 하아 왔던게 막으세요 30초로 막거나 좀비가 가까우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거든요 왼쪽의 좀비 왼쪽의 좀비 차들아야 돼 아이고 문에 붙여있으세요 열림 야 오른쪽마라 왼쪽쌉 왼쪽쌉 얼마나 흐릴줘 여기있어요 앞에 말있거든요 말타고 기다리세요 말타고 말안장보고 익힌온 다음에 W여러번더라면 빨라지거든요 말 빨리빨리 사람들이 기다려줘 빨리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나 털어가 못했다 아야 나 죽어버려 지도밖에 안돼 나 죽어버려 지도밖에 안돼 야 뒤에 나 죽어버려 야 나 죽어버려 나 죽어버려 아따 아 entendeu 아 이거 3버적인가 본데 야 말 앞에 걸치세요 말 앞에 걸치세요 고양이인데 말 앞에 걸치세요 난불 난불 나도 이거 너무 약한데 똥맵인데 이거 똥맵이라서 안옵니다 오케이 백점 추가 몇째까지 있어요? 8째 터요 앞에 걸쳐요 앞에 앞에 잠깐만요 진짜 에픽 아이디 에픽 아이디 버릴수 난불 난불 다 죽었어 지금 똥맵이 깨져가지고 흰 법사 지팡이에 존나게 뚜들게 맞아가지고 지금 대가리 깨졌잖아 지금 흰 법사 대가리 후들게 맞고 깨져서 죽었잖아 지금 여기 마지막이니까 문 막아요 문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 문 막아오면 끝나요 문 막아오면 끝나요 문 막아오면 끝나요 비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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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진짜 개꿀 백점이다 백점이다 문 막아오면 문 막아오면 문 막아오면